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충북의 자살률 실태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연구원 최승호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윤미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가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북의 자살률, 계속해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충북의 현실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충북의 자살률 현황 어떻게 될까요? 주 센터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충북은 사실 2011년 이래 2015년 지속적으로 계속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통계에서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등수가 의미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말씀은 드려도 어쨌든 애석하게도 많이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가 다행히도 금년 9월에 발표가 된 2017년도 자살률은 충북이 전국 4위로 사실 인구 10만 명당 28명, 총 447명입니다. 전국은 이제 12,463명이었는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447명으로 감소한 추세이고 5년간으로 따지자면 가장 낮은 자살률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국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저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기원님께서도 많이 또 이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충북의 현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저희 충북이 2017년에는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에 1위를 한 내용보다는 다소 감소한 폭이 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가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30% 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산군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데 보은군의 경우 살펴보시면 11위에서 2위로 다시 순위의 변동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본회의 순위겠죠? 네, 그렇습니다. 순위라는 게 어쨌든 줄 세우기라는 게 1위부터 11위까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1위를 하고 누군가는 10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한편으로는 이게 통계의 호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순위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한편은 들면서도 그래도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한가에 대한 편차는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2017년 저희 충북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영동군이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보은군이 2위, 증평군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군은 지난 2017년에 이어서 16년에 이어서도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저희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은 그런 군단위가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취약한 군단위의 높은 사망률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통계 수치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단 다음 이렇게 현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주센터장님,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정말 그야말로 복합적일 수 있고 어쨌든 개인으로서는 극복하지 못할,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좀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딜 가도 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그렇죠. 자살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사실 저희 정신과 의사들로서도 가장 고민을 하는 점이 원인을 알아야 무언가 대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은 너무나 복합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소위 말하는 뇌에서 소위 말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물질의 문제가 생겨서 충동성을 가진다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하다 못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면 유전자 자체의 그런 충동적인 부분이나 기분장애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그런 소인이 있는 분들 또는 성격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다가 더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졌을 때 저희는 이제 자살이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사업에 다 망했다고 우울하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원체 이제 개개별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적인 소위 내 거기에 이제 그 상황적인 것들이 더해졌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3단계죠 따지고 보면 그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조금 더 너무 슬픈 얘기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게 쉽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조금 더 자살로 더 빨리 흘러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더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면면에 따라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사업도 대책을 세울 때도 맨 처음 자살이 벌어지기 전에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그리고 자살이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한 질병이 있다면 그분들을 치료 그러니까 빨리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하는 치료 그리고 만약에 안타깝게도 발생이 됐다면 그분들이 재시도를 하시지 않도록 사후 관리 이게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빈곤과 고독의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협회 학회에서도 2017년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슬럼화되어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다수 공동생활하는 이런 지역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경우도 특히 연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 그리고 정신과적인 이러한 것으로 치유해서 치환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살률이 계속해서 좀 높다. 수치가 좀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충북은 노인이 또 자살률이 아까 높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체 또 노인 인구가 높은 특징을 또 충북이 가지고는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한 16%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령 사회고 일부 기초에는 이제 지자체는 시군구는 또 초고령 사회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노인 65세 이상 그 통계 자체도 전년 대비하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자살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은 자살 사망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같은 방법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또 높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농약 한 잔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회복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사망까지 이루실 수 있어서 사실 노인 인구가 많은 곳들이 자살률이 높게 보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이 조금 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앙이라 젊은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가기가 매우 쉬운 사실 서울 쪽이나 이런 게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아까 얘기하신 빈곤, 고립 이런 것들이 노인 고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더더욱이 충북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이게 저희가 자살률이 높은 게 중부 벨트인데 허리권인데 그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또 저희가 충북의 특성이 10대 자살도 이번에 조금 늘어났다는 게 저희 2017년도에 가장 큰 고민이긴 합니다. 다 높은데 솔직히 다 높은데 그중에 청소년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이라는 것은 이제 2017년도 통계. 네, 그렇죠. 2017년도 통계에서 좀 늘어나서 게다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여러 곳들을 센터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로는 이게 유행처럼 또 돌고 있어서 그런 자살 시도 또는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또 퍼지고 있는 게 청주, 충북 안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좁은 이 지역이라는 특성 안에서 더 빨리 유행이 돌고 더 또래 관계를 많이 중시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높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이게 충북만의 아주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아쉬운 거는 아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중부다 보니까 인프라가 다 서울로 인력, 전문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은 다 자꾸 더 중점화가 돼서 이 지역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는 것도 그 제한점 중에 사실 가장 큰 제한점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응급체계가 어떻게 잘 구축되어 있느냐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치가 저희 충북이 가장 높게 나타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이유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응급체계들이 제대로 잘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중북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 충북 출신에, 충북에 사시는 우리 도민이 아니어도 어떤 시설이나 그리고 잠시 이쪽에 거하시는 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충북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수치에 저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첨언을 하면 음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았는데 꽃동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충북 도민이 아니어도 시설에 기가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게 되는 특수한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러한 자살의 수단이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꼭 자살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충청권, 충북권으로 쉽게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통계는 없으니까 듣다 보니까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자살 시도율과 실제 자살률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자살 시도율 같은 것이 혹시 통계로 잡힌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 의료체계가 조금 약한 것 때문에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분들이 많다. 통계로 잡히는 것이 많다는 말씀하셔서요. 통계가 따로 이제 그거는 자살 사망자 통계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2013년도부터 전국으로 각 권역 응급 의료 센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사랑위기대형센터라고 하는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정부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생명사랑위기대형센터라는 건 지금 충북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자체가 충북대학교 병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하나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저희 이번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주 시내 있는 일단 청주부터 하자고 해서 청주 시내 있는 응급 의료기관들을 묶어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는 자살 시도자가 2016년은 289명, 2017년은 335명이었다가 2018년도가 되면서는 6월인데 292명이라고 보고가 돼서요. 사실 이미 2배에 해당이 되는데 이는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원님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이 주변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자살을 생각하시는 위험한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금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전문인력들이 노력을 해서 안타깝게도 치료를 못하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시는 것보다 정말 시도를 한 순간에 얼른 빨리 발견이 돼서 다행히 이제 응급 의료기관까지 오시는 분들이 2배가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살렸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저희는 또 그런 면으로는 고무적이기는 해서요. 아마 유기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 사실 한밤중에 당장 쫓아갈 수 있는 정신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없는 거 육체적인 아까 권역의료센터가 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이송하시는 도중에 사망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잘 만들어진다면 더더욱이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조금 더 더하겠습니다. 응급체계 기반이 좀 탄탄하게 구성되면 자살 시도자분들을 일찍 잘못 순간 판단해서 그런 어떤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하면 한 번 시도하신 분은 또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위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나 인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인력 부분을 좀 가만히 보면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한 1명에서 한 5명 정도. 그죠? 광역하고 기초는 한 분씩 있습니다. 한 분씩이고요. 시공부에 사실 1명씩 있고 광역은 5명. 5명. 1에서 한 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 사후 관리할 정도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관리, 응급기,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 예방 교육, 사후 관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체계를 못 잡고 있잖아. 결국 이러면 결국 예산 문제하고도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주센터장님께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실제로 자살이라는 게 한 개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지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 어떤 경향 같은 것들 사회적으로도 좀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원래 자살이 한 건이 생기면 이제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의 유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가 유족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가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이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작년 자살 사망자가 400명이었으니까 많게는 거진 4,500명까지도 유가족들이 생긴다는 건데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살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애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니네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또는 가족이 왜 그동안에 눈치를 못 챘느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인 속에서 이분들도 또 요청을 못하는 아주 심각한 또 다른 위험군으로서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방금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 또래 집단 안에서 튕겨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진을 찍고 자해를 해서 표현을 하고 또는 그거를 오히려 힘들다는 걸 누군가 전문가는 다 어른이니까요. 어른한테 얘기를 하면 그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오히려 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자꾸 말을 못하고 도움을 못 받고 하는 상황이 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뭐랄까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경심 문화가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유행이 돼버리는 게 자살이라는 것에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 박사님. 센터장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얹으면요. 이게 뭐 아까 5명에서 10명이라든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대개 6명 정도, 6명에서 8명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자살 유가족 분들이죠. 다 죄인입니다. 사회에서. 왜 그런 문화를 만든지 그게 좀 어머니. 자살을 죄악시하는 문화겠죠. 한 가족이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쉬쉬해버려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자살 유가족 분들의 치유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활용하신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 13% 뭐 이 정도 선에서 나온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회에 가서 이렇게 이런 토론도 해봅니다. 이제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살 유가족 분들의 설포할 권리 장전을 제정하자. 우리도 이제 설포하고 사회적으로 대놓고 표현 좀 하자. 너의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문화가 자살을 대하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피하는 거 아니라 당당히 맞서야 되는 어떤 문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신과 가기 좀 꺼려하는 아직까지 꺼려하는 한국사회 문화처럼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하시는 것들을 조금 아직까지는 꺼려하신다는 그런 건가요?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상위법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종준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한 그동안에는 자살 시도자 그리고 자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 그리고 예방 교육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자살 시도자의 가족 그리고 자살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대책까지도 각 기초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법령과 그리고 자치법규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처음으로 나면요. 자살의 문제의 원인인가 대책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자살 유가족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 상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우스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센터에서 어느 정도 예방 대책, 근거 기반의 예방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자존 모음도 있는데 자차교육자분들의 그 모임을 활성화시키도록 시민사회나 종교계에서 좀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대책을,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구체적인 대책에 앞서서 일단 충북의 자살률이 높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과 도세가 비슷하다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들어본다면 어디로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김성환 구청장이 2010년부터 선도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보건소에 이러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아주 우수 사례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전국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원구의 사례를 전국 사업화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유관단체들 노원구의 경우는 24개의 지역사회의 모든 유관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살 예방 노력을 한 결과 2009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2016년에는 21위로 뚝 떨어지는 이러한 효과를 발휘한 바가 있는데요. 자살 사망률도 낮출 수 있었고 자살률도 많이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아주 큰 좋은 사례로 항상 모범사량이 있네요.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어떤 벤치마킹할 만한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요즘 자살 관련 예방 전문가 분들하고 활동가 분들이 간혹 요즘 자주 회자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재군이거든요. 아, 그래요? 2014년에 전 나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웃으시는데 2014년 무릎에 가장 높은 자살률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는 가장 낮은 자살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살 났다는 것은 강원도 내에서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겁니다. 복지센터, 내린천 노인 복지센터 대표분이 뜻 있는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생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생명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활용해서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 사업이나 도무 같은 것을 이렇게 펼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를 나타내서 지금 한 2017년, 2014년 부분에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3년 후에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노원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복구도 굉장히 게이트키퍼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끼리 용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났는데 서울 성북구와 그리고 전북 진안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웹상이라든지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지금 모범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또 노원구가 있는데 충북이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좋은 대책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자살 예방 사업이 사실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저희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2013년도 10월에 개소를 해서 자살 예방 위기관리팀들을 따로 정해서 5명이 이제 150만 충북도민들을 책임 자살 예방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기초센터에 자살 전담 인력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나 주변에 누군가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를 이제 전문가에게 연계를 시키는 소위 생명지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을 양성을 해내는 사업하고요. 연계를 할 때 귀찮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사실 예전에 신고가 참 어려웠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본봄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만 쓰고 핸드폰으로 입력만 하면 바로 그 지역에 또는 112, 119분들이 또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15770199라는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을 어떻게든 상담을 해서 연장을 시키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긴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런 자살 예방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인증 프로그램들로 다 지정이 되고 우수 지자체 사례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더 확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까 최 박사님도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함 같은 걸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될까요? 충북 도미는 150만 명이거든요. 저희 다섯입니다. 다섯 명 아까 말이죠. 사실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아까 이제 사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외국의 그런 사례들 또는 각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모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굴러가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주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장님이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지 않다면 같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150만 명을 저희가 무슨 수로 사실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인식 개선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적인 지자체의 관심을 요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게 사실 제일 아쉽고 가장 필요합니다. 아까 다른 지역 사례할 때 그러면 다른 지역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한 건가요? 최 박사님. 그 케이스마다 좀 많이 틀린데요. 지자체 장분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행히 충청북도 내에 자살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전담 부서가 없었는데 올해 10월에 정신보건정책과의 정신보건팀이 신설이 돼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았네요. 10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살 예방을 시행하고 있는 센터들의 인력이 1.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최소한 전담 인력을 3명씩 확보를 해라.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더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 지금 광역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조직을 좀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해서 자살 예방팀의 인력을 지금 6명으로 조정을 해서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들을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충북 자체 광역뿐만이 아니고 기초 전체에 이러한 전담 센터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가원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 그 센터도 사실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지 자살 예방센터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일부의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법에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도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한 곳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는 이미 6곳이 그러한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력과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과제가 사실은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자살 예방센터를 적어도 광역센터 내에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나머지 대책 같은 것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하나 제가 조금 첨가를 좀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관센터장님도 아시다시피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정신보건 전문인력이 배출하고 양성하는 기간이 충북에 굉장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양성을 하는 곳이 충북에 9곳입니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4곳이 있고요. 그런데 정신보건 간호사를 양성 배출하는 기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충북에. 그리고 만약에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도시라든지 다른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력난을 또 겪게 되는 이런 고충이 있거든요. 이것 같이 좀 포함해서 우리가 좀 한번 예상과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첨가를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을 좀 더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 예방센터로는 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에는 중앙자살 예방센터라고 컨트롤탈호가 있고요. 이제 거기서 원래 지역의 지자체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감사하게도 자살 예방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사실 아까 얘기하신 강원도나 이런 부분들이 선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지금 일선에서도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저희랑 정신이랑 같이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따로 무언가 만들어지고 그에 해당되는 인력과 예산이 있는 걸 쪼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전문인력들이 양성이 돼서 들어오고 그만큼 예산이 투여가 되면 분명히 중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끝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자치단체 쪽에서는 분명히 좀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적인 기반이 이게 그 누구도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중앙 역할을 해주시고 거기서 지원을 해주시면 각 지역에서 이제 실무선에서 기관들이 뛰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자살에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위한 국가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자동차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오히려 자살률이 2.5배가 더 높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지금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워낙 캠페인도 많이 하고 캠페인과 교육과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친 결과 지금은 오히려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게 됐다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에 와서 살펴볼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10여 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든 것처럼 우리도 자살 사망자 수를 예방하고 그리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 박사님. 똑같이 바톤을 이어가지고 조금 또 청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정말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주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자살률이 낮아집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거의 한 8천억 정도 썼는데 한국은 99억, 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자살률을 낮췄고요. 그리고 시민사의 역할, 자꾸 관이나 지자체 위주로 우리가 예방 계획을 세우는데 시민사의 그러니까 생명 관련 단체하고 종교계, 언론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관에서 모든 걸 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원님께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자살률 국가행동계획이라는 국가계획이 지금 우리 2월 달에 수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자살종장기 종합계획 수립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조례 측면에서든 어떻게 의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서 이 종합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만큼 감사하죠.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관련 조례를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상위법 개정되어서 시행해야 할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요? 전부 개정을 하면서 사업주의 책무도 자살률 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의무를 부여를 했고 사업주라면 누군가요? 민간의 개인 사업자들. 그동안에는 행정기관에 있는 도지사나 이러한 부분 행정기관에 대한 책무만 강조를 했다면 일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민간 사업주들도 이러한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살률 방 교육과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행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점검하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도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 대상자들을 그동안에는 자살자 그리고 자살 사망자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관련되어서 예우가 있는 시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 환경을 차단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의지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시책에 펼쳐나가려면 인력과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도민들, 언론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압박과 그리고 관심을 좀 보여주셔야 가능할 거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표정이 밝아지신 거예요? 네, 한숨 놓고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본 예산에 사실은 올해까지는 자체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도비 자체 사업이 2,300만 원이었었는데 당초 예산이 내년에는 거의 4억 2,300으로 상당히 많은 신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후속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도 많은 협의와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거의 도장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잠깐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자살 시도자 대부분 70, 80% 정도는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 전에 어떤 시그널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보낸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로서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일까요? 일단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너무 관상 읽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을 봤더니 우울해 보였어. 대충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게 아니라 대놓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냐. 물론 이렇게까지 죽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로까지 구체적인 생각으로까지 갔느냐. 언제 할 거냐. 이전에 해봤느냐. 결코 터부시하실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놓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들어주셔야죠. 이게 뭐 괜찮아질 거야 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느냐 하고 혼내실 것도 아니고요. 대체 무엇이 문제고 뭐가 어떻다는 건지 왜 슬픈고 힘든 건지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저희가 개개인이 해결을 못 해드리는 문제잖아요. 전문가로 연계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연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거. 방금 아까 얘기 드렸던 15770199라고 하는 24시간 365일 저희가 정신위기 상담 전화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각 시군구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언제라도 찾아가셔서 또는 전화를 주셔서 전문가들을 연계를 해 주시면 자살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충북의 자살률 높은 자살률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한 말씩 듣겠습니다. 최 박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전 예산 인력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어찌 보면 공동체성이 담보되는 어떤 생명 존중 문화겠죠.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연계해 줄 수 있나요. 이 정도의 어떤 여유와 있잖아요. 배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 자살률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때에도 기피하고 회피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왜 그런 거지.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무엇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가지고 공동체성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트장님. 네. 저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른 유일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은 벌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자살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떠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챙겨주시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호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살률의 급증은 우리가 공중보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은 마치 휴대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미봉책으로 일시적인 충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정책과 관심과 그리고 응급체계를 갖추고 대응을 해야 이 자살률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도 나름대로 조례재정 등 예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보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도민들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충청북도가 더 이상 자살률로 관심받지 않은 그러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도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특히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자살문제를 놓고 오늘 함께 토론회장을 펼쳐봤습니다. 자살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인 만큼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까지 모두가 다 합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시사토론청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